자,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 지금 장조반부터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의 이 상승, 약간의 상승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왜 지금 이 포인트를 우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오늘 새로 나온 SK하이닉스에 관련된 새로운 뉴스, 새로운 소식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SK하이닉스가 왜 결국에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내용들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 영상도 널리 퍼지게 되면서 SK하이닉스 주가도 더욱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와는 반대로 지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잠깐 보시면요.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쭉 그대로 흘러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지금 계속해서 반등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완만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추세적으로 선호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SK하이닉스는 길게 한 번 보세요. 이렇게 쭉 중장기적으로 쭉 상승을 해줬다가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급락 패턴 나왔다가 지금 여기 구간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구간 들어와서는 이 진폭이라고 할까요? 진폭이 점점 사그라든다.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살짝의 반등까지. 지금 어때요? 이 진동의 폭이, 진폭이 점점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폭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어떻다? 아, 이 매물이 소화가 되고 있구나. 매물 소화가 되고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잡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물이 다 소화가 되었다라는 건 알겠다. 자, 그러면 이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에요? PBR로 봤을 때 PBR이 뭐예요? 회사의 장부가치 대비해서 이 주가의 배수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말은 어렵지만 회사의 장부가치보다 주가, 가격이 어떻게 평가가 되어 있다는 건데 이 PBR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PBR 2.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가격대가 여전히 회사보다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회사보다 싼데 지금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SK하이닉스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SK하이닉스 12단 HBM3 세계 첫 양산을 시작을 했는데 이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탑재가 됩니다. 신제품 블랙웰에 탑재가 되는 상황이고요. 양산 이후에 연내 양산 제품 공급까지 시작이 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엔비디아,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블랙웰 다음에 또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되나요? 제품에 대한 내용이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2026년에는 엔비디아의 루빈이라는 새로운 그래픽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AI 반도체가 나오게 되는데 블랙웰 다음에 2026년에 루빈, 이제 또 신제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신제품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가 이 HBM4, 이제 이제 4라인까지 나왔죠. HBM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 또 신제품에 대한 스펙 같은 경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은 바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미 HBM4에 대해서 시향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시향산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 중에 HBM4 시향산에 돌입을 할 거다. 어때요? 속도 차이가 난다. HBM, SK하이닉스는 벌써 들어가게 됐는데 삼성전자는 앞으로 나올 루빈에 대한 시향산이 늦어지게 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자금이 집중이 되고 또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신제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 여전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 엔비디아의 수혜 그리고 실적 발표까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달 말에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되면 실적이 어떻게 돼요? 또다시 Earning Surprise를 보여주게 되면서 주가는 더욱더 올라가게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여러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는 또 한 번 주가가 크게 요동을 치는데 제가 조금 전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큰 진폭을 점점 이렇게 줄이고 있다. 그리고 방향성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나오게 된다. 뻥하고 또다시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시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ASMPT의 HBM3 12단용 TC본더를 대규모 주문을 했다. TC본더 장비가 여러분들 반도체 생산 장비입니다. 반도체를 이렇게 패키지 결합을 하는 제품이고요. 대수로는 지금 30대 이상 주문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하게 공급에 박차를 가야겠다라는 SK하이닉스의 의도가 우리는 느껴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SK하이닉스는요. 또 조만간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쭉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 중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승 이후에 다시 한 번 급락 패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동시에 또 한 번 상승을 하게 된 뒤로 또 한 번 또 죽어드는 이제 반동을 받아서 떨어지는 이런 패턴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할 매수 고점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고요. 저점에서는 분할로 매수하는 이런 매매 대응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SK하이닉스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7월 12일 이때 매도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8월 20일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이때 아,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 타이밍 왔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찾아왔을 때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는요. SK하이닉스의 매매 타점 신호를 제가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오르는 거는 맞지만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시점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타점 보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의 하이이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따로 돈 드는 과정 없이 무료니까 부담 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런 매매 타점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차트가 이렇게 크게 요동을 쳐버리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손절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미리 물량을 정리하고요. 이 아래 지점에 왔을 때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량을 담아내는 이런 대응이 필요한데 결국 그런 대응들은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 매매 타점 신호 어떻게 포착을 해내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종목당 매매 타점 신호 과연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 어떻게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신호 보내드리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보시면 키움 오픈 API라는 그런 프로그램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고객님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투자 전략을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키움 오픈 API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증권 금융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결과치가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신호 발생 이렇게 매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7월 12일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7월 12일 위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국 주가는 이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쭉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지금은 매도하셔라, 지금은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직접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신호로 따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신호 타점 안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평생투자길잡이 남프로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매매 신호 발생이라고 문자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미리 타점 신호 받아보시고 미리 매매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로 이제 종목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제가 연락처를 받고 이렇게 수심번호 라인에 여러분들 번호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 받고 제가 매매 타점 신호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각 종목별로 타점 신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이제 종목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타점을 미리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셔라 보내드리고 있고 다른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제 폰으로 종목 이름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타점 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내용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제 개인 번호로 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는 부분은 이 HBM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HBM 뿐만 아니다. D램 기술력을 치고 나가는 SK하이닉스다. 긴장해라 삼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자 업계에 따르면요.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현존 D램 중 가장 미세화된 10나노미터급 6세대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D램 양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 마치고 내년부터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보다 HBM도 앞서게 되고요. 기존의 D램에 대해서도 기술력이 앞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말고 여러가지 사업부가 있죠. 이제 가전, 가전제품 사업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사업부도 이제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반도체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어떻냐.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사실상 반도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전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전부 집중을 했는데 반도체가 앞으로 더욱더 커지는 것과 동시에 반도체 경쟁력이 삼성전자보다 지금 앞서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됐냐.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우리나라 최선호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적으로 어떻게 돼요. 더욱더 크게 오르게 되면서 더욱 앞으로 오르게 되는 상승에 대한 힘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되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하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